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윤 본부장님, 낙폭 과대주들이 지금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오늘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시장은 다시 한번 지난주 화요일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로 치면 2450포인트 때까지 반등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주 FMC까지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저께 기술적인 모든 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점 대비 강한 반등을 준 자리가 쉽게 깨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 지시가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요. 그래서 약간 수급적인 아쉬운 감은 있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고 그러면 어쨌든 초반에는 낙폭 과대 종목분들을 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시황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태가 어느 정도 장기전으로 가긴 하겠지만 중동 국가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이집트라든지 이란 쪽에서 계속 하마스를 설득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우디에서 지금 큰 행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빈 방문했지만 지금 거기에 주요 금융 수장들이 다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동 리스크는 좀 어디든지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국채 금리도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5% 돌파했다가 4.8%까지 내려왔고 다음 주 FNC가 있는데 여기서 국채 금리를 자극할 만한 이슈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6%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국채 금리 하락 가능성 그러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신호죠. 거기다가 약간 엇갈리는 실적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클라우드 시장 성장이 예상보다 못해서 그런 것이지 전체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실적 본격적인 어닝 시즌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폭가 대주도 오늘 2차 전지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로봇주들도 하락전화하겠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단 한 번의 반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형업계업 리스크 좀 완화되고 있고 또 미국의 국채 금리도 더 이상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낙폭 과대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2차 전지주 오늘 좋지는 않은데 어떻게 접근을 좀 하면 좋을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유창익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낙폭 과대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9월 달부터 아시겠지만 지수가 계속 하락이 나오게 됐었고 그리고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섹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시피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가 아시아시피 2차 전지, AI 포함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관련료들 이런 것들이 시장 하락을 좀 이끌었었거든요. 물론 반도체도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소 섹터는 방금 말씀드린 이 3개 섹터가 상반기에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장에 반대가 나오게 되면 이쪽에서도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때 제가 2차 전지에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반대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좀 더 많이 출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납부가 좀 더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국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PBR 얘기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PBR도 보니까 보통 0.8배 정도가 되면 지수 같은 게 거의 바닥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PBR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0.8배에 접근하고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이제는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참고 삼아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10월 17일 날 언론 기사에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연중 내에서 금리 동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언급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단연 비두기프바 뿐만 아니라 매파 쪽 같은 경우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중 이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파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금리 이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동결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리로건 델러스 총재 같은 경우도 매파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어제 소위 말하는 채권 쪽에 해지펀드 왕이라는 거죠. 빌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미 장기채에 대해서 더 이상 쇼스 제의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장기채에서 매도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채권을 매도하게 되면 금리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어떤 포지션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연중에서 금리 동결 분위기가 나오게 되고 더 이상 쇼스를 하지 않겠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 연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중동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국채금이 상승했던 포지션이 조금만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게 되고 시장의 어떤 변덕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2320에서 딱 바닥이 잡니다. 이거는 솔직히 설명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바닥이 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충분히 지난주부터 바닥에 담는 바닥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제까지 보니까 반대매매가 한 2주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반대매매만 조금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 전 시장은 충분히 추가락은 적어도 제한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대에 나서게 되면 낙복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낙복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어떤 섹터를 볼 것이냐 이것이 또 관건인데 2차 전지 내에서는 리튬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LFP 관련주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흑연 수출 통제 이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침체가 전기차 시장이 어쨌든 조금 정치에 들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엄포 정도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포스코인터가 약간 말씀드렸었는데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 파트너사인 넥스트 소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마다 가스카르 광사에서 생산 흑연을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흑연을 받아가지고 포스코 표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은극재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다 대체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옛날처럼 완전히 아예 방법이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나았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도 기아도 그렇고 KG 모빌리티가 그렇고 BID에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방금 말씀드린 리튬 관련주나 LFP 관련주를 보게 된다면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탐 머트리얼, KGETS 이런 종목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탐 머트리얼 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윤 본문장님. 저는 신성 ENG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권들 섹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들 종목이 많이 올라간 것들이 부담되더라면 반도체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이트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계속 심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최첨단 제품,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드라이룸, 클린룸에 대한 어떤 수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반도체 쪽 관련해서만 이쪽 드라이룸, 클린룸이 사용이 됐다면 이제는 2차 전지라든지 태양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도 계속해서 이쪽 관련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삼성 전자향 매출 비중이 한 60%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라든지 태양강 사업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외국인 수급들, 그러니까 외국인 기간 모두 다 매세가 들어오면 좋은데 그래도 일단은 외국인들이라도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조금 2천 원 이하에서는 조금 강한 매세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천 한 3백 원서부터 외국인들이 좀 꾸준하게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걸 파악한다라면 지금은 낙폭화된 인식에 따른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2분기 실정이 약간 미스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3분기, 4분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한 2,200원 때까지 혹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 1,700원, 한 1,800원만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성 ENG 오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전방 산업 성장의 수혜가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저는 오늘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 소부상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TSMC가 2024년도까지 고급 패키징 생산 능력을 2배 정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고객사인데 엔비디아였던 GPU, 내년 같은 경우에 B100이 나올 예정이고 지금은 A100, H100에는 수요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주문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HBM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그리고 특히나 하이스가 최대 수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이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내년 2분기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 이제 GPU인 B100도 그렇고요. 그리고 GH200 같은 경우도 HM3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SK하이스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도 좀 기대가 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 GPU하고 HBM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HBM이 4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12개까지 탑재를 시키는 기술까지 고안 중이라고 하니까 4개가 최소 8개가 되고 이제 케파가 2배가 되니까 8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12개가 된다면 이게 또 이제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면 24개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4개가 8개에서 24개 정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성이 2배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이스가 어쨌든 첫 번째 수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여기 어떤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게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이제 패키지에서 테스트 같은 후공정이 HBM 같은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HBM 후공정 일감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호실적 예상이 된다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예상 영업이익이 2324억입니다. 이게 이제 2023년 대비해서 165%도 성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내년에 미리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신속고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돌아서주게 되고 HBM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정고점이 3만 천원도 돌파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하나 마이크론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전략만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2만 6,500원에서 2만 8,5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3만 3천원, 그리고 손적가는 2만 5천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오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3만 3천원, 손적가 2만 5천원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